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있는 추기발 교수입니다. 저의 간단한 양력을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석사는 대만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주 전공은 근대한어문법이고 원강대에서 한 11년 교편생활을 하다가 99년도에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로 임명되어 왔습니다. 그 후에 저는 박사학의 논문은 현대한어법을 전공하고 있고 현재 BK21중일연구단 단장직과 연구소 소장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전공이 문법이지만 이러한 현대중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오늘 중국의 부상과 중국어 학습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지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과 좋은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국의 부상과 중국어 학습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는 이전부터 많이 생각해 왔던 주제였습니다. 중국이 부상되기 이전에도 저희 나라에서는 중국어 학습의 열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감소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학원이라든가 저희 고려대학교 국제어관에서 초급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왜 중국의 부상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은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전에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어느 정도 부상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현대 우리가 중국은 어떤 면에서 부상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부상이 된 다음에는 중국의 국제적인 위치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고 또 중국이 부상된 이후에 한국과 중국과에는 교류 현황이 있는데 무역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교류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중 교류 현황에서는 유학생 수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중국의 부상 중국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가 중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부상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보면 중국은 2010년 GDP가 세계 2위가 됐습니다. 또 교역 규모로 보면은 세계 2위고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한 투자 위치로 보면은 세계 3위가 되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육으로 보면은 지금 거의 3조 몇 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이전에 문화대혁명을 1966년에서 76년까지 문화대혁명을 거친 다음에 등소평의 남방순화 남쪽에 가서 어떤 개혁 개방을 하겠다고 한 이후 불과 40년이 되지 않았는데 40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성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국이 2010년대까지 선진국들의 경제가 굉장히 부진하고 미국의 경제라든가 유럽의 경제가 상당히 성장이 멈춰있는 상태인데도 연간 10.3%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중국이란 나라의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도 아마 경제 성장을 70년도 80년도에는 10%대의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때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특수 그 다음에 월남전에서 벌어온 우리의 귀한 장병들의 임금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임금이 굉장히 낮아서 이러한 두 자릿수자의 경제 성장을 했는데 중국은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10.3%의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런 데에는 저희가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까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가장 큰 자원인 인구와 있지 않을까 우리도 70년대 80년대에는 한국에서의 모든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 자원이 우리가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희도 그때 내가 그때 20대를 살았지만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한국이 부자의 나라가 됐었습니다. 제가 70년대에 대학을 다닐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80년대 초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가 그것은 아마 제가 70년대에는 고기국이라고 하면 전부 다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1년에 한두 번 먹지만 그것도 전부 다 국에 넣어서 먹었는데 80년대에 돌아오니까 우리가 고기를 덩어리 채로 구워 먹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 이게 정말 잘 사는 거다 내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아마 제 말을 실감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통나무집에 가서 삼겹살을 이상하게 썰어 줘가지고 그걸 먹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이 흐르고 지금은 이제 상당한 또 다른 변화가 왔는데요.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변화가 됐지만 중국도 하여튼 천지가 개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전벽회라고 김정일 위원장도 상해에 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2010년도에 여기 GDP를 보면 40조 유엔입니다. 40조 유엔을 달러로 환산해 보면 아마 6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백 년 전에 백 년 전에 백 몇 년 전에 정동 지역의 미국 대사관을 미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 왕조한테 몇 달러 불과 백 달러가 아닌 돈을 주고서 그 땅을 샀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그 백 달러라고 하는 돈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 달러에 몇 배인가를 모르겠어요. 6조 달러라고 하는 것은. 이 GDP가 6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이 사람들의 교역 실적은 2조 9721달러로 전년 대비 아마 34.7%로 이렇게 교역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이에 못지않은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교역 대국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가 아마 5천년이라면 5천년 이래 처음 달성한 우리나라의 융상한 시기입니다. 한중 관계에서도 지금처럼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실질적으로 이러한 액수를 가지고서 인식을 하고 그렇다면 중국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잘 사는 나라인데 중국에 있는 모든 대학성이나 아니면 백성들도 이러한 세계 교역의 두 번째 국가 아니면 4조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요한 보육에 걸맞게 중국인들의 삶은 거기에 걸맞게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마 중국의 변화라든가 이런 문제일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제적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은 지금 경제, 정치, 그 다음에 최첨단 우주 산업에 있어서 만큼은 G2 국가에 걸맞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네비게이션에서 쓰고 있는 GPS GPS도 사실은 미국 위성에서 우리한테 제공을 안 해주면 한국의 GPS는 멈춥니다. 네비게이션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거기에 걸맞는 GPS를 중국식으로 개발을 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융공위성에서 위치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응용력에 있어서 한국의 네비게이션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네비게이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 네비게이션 보면 이게 네비게이션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중국은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코트라에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미국과 G2 국가인 미국과 2개의 그룹인 G라고 하는 건 결국 그룹이라는 말이죠. 하나의 어떤 선두 그룹으로 있는데 그룹이 2개가 있는데 그룹 오브 투 이게 G2입니다. 이 G2인데 미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은 굉장히 닮았습니다. 제가 미국을 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중국이 미국을 닮았다 했을 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한 번 얼마 전에 갔다 오고 나니까 아 정말 중국은 미국 같구나. 또 미국은 중국 같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고 우리와 같은 한반도에서 사는 우리의 이런 생활습관이라든가 사유구조를 가지고서는 중국 사회에서는 참 적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정 땅이 넓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아마 하루에 한 가지 일을 해야지 우리나라에서처럼 오전에 일을 하고 점심에 일을 하고 또 오후에 일을 하고 또 밤에 가서 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중국과 미국에서는 못 삽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교역이 10대국에 들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가지 일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교수들은 하루에 두 가지 세 가지를 해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잠재능력이 대단한 우리의 잠재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은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이걸 제가 코트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것은 조사를 못합니다. 제 조교들이 다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겠는데 사실은 뭐뭐뭐마 이렇게 하라고는 윤곽이 잡히면은 제가 있는 저희 조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다 조사를 해주는데 보다시피 미국과 중국에는 14조에서 3조 차이가 났었는데 3년 사이에 미국의 경조는 14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1년마다 해년마다 3조에서 4조 4조에서 6조가 됐습니다. 또 국민 1인당 GMP를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1만 5, 6천 불 2만 불 진입했다가 달러 값이 올라가지고 많이 내려갔습니다. 우리도 빨리 2만 달러를 넘고 4만 달러를 가야 되는데 하여튼 중국이 4만 달러 미국이 4만 달러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1인당으로 거의 4천 달러 정도 돼 있습니다. 그치만 이제 상해나 북경이나 심천 광주 지역은 거의 우리와 같은 만 달러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경제 규모는 이렇게 크게 화려하게 성장해 있으나 여기에 보듯이 4,283 달러라고 하는 개인당 GDP는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이라고 하는 막강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낮은 임금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의 그 거대한 내수시장은 아마 중국의 큰 성장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중국을 가보셨고 알겠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사실 큰 지도로 보면은 한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족이 사는 것은 중국의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입니다. 나머지 땅은 전부 다 몽고 동북삼성 그 다음에 위구르 지역 신장 이 지역입니다. 이러한 나라로 봤을 때 그러한 주변에 있는 이러한 다섯 개의 자치주나 자치 지역이 엄청난 내수시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부상으로 국제적인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과 동등하게 후진타오가 오바마와 이전에 그때 내건하여 대통령 누구였죠? 클린턴 그때 갔을 때는 장부시 때인가요? 그때는 막 어깨를 잡고 강택민을 이렇게 잡고 그러한 상당히 구설수에 오른 미국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 후에 오바마가 되고 이 다음에 후진타오가 주석이 된 다음에는 상당히 융중한 대답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가 이 후진타오한테 하는 아주 파격적인 영접을 했습니다. 또 경제력 군사령을 바탕으로 한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 세계 권력 구도가 재평이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문에 보듯이 런민페가 런민페가 이제는 세계의 기축통화로 점점 자리잡고 가고 있는 하나의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돈이 아니냐. 그래서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유럽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 옛날에는 보잘것 없는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 런민페가 세계 교역의 기축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이 부상이 됐는데 이러한 부상에 따라서 중국은 어떠한 변화를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12월 5일 자기네들의 어떤 그 규혁이란 말은 중국말 그대로 썼습니다. 계획을 통한 경제틀의 변화라는 것은 지금까지 양적인 성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질적인 성장으로 중국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전까지는 전부 다 중국이 또한 세계의 공장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수출을 하기 위한 위수에 의지했지만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재고하기 위한 내수 쪽으로 중국의 경제틀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국이란 나라가 그 막대한 외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부입니다. 국부인데 이러한 국부를 어떻게 하면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 분배해 줄 건가 그래서 이전까지는 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논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근자에서부터 중국에서도 이제 복지 개념 그 다음에 부의 분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중 교류 현황을 보면요. 한중 교류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역이라든가 경제 이런 쪽은 제가 여기에 올리지 않았고요. 간단하게 키타에서 나와 있는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우리가 대중수출과 대중수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무역수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중국과 우리가 대중무역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중국과 우리의 교역은 미국과 일본의 교역을 합친 것보다도 우리가 더 많습니다. 대중교역이 1884억인데 대미교역 902억 달러 대일교역 925달러를 합친 것보다도 1884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수출, 수입이라고 하면은 미국과 일본을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은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소모품, 소비재, 농수산물, 어패류 이런 것들은 지금 원자재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며칠 만에 중국 정부가 일본 수상을 일본 정부를 무너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도 알다시피 히토류라는 물질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그 히토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시귀한 우리가 전자산업에서 필요로 한 히토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 히토류가 많은 곳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구르 지역에 엄청난 양이 매장돼 있습니다. 막 이러한 걸 가지고서 중국은 세계에서 상당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대중교역 비중을 보면은 거의 21%고 수출 비중이 25% 그러면서 우리가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무역 흑자가 39억 달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2006년부터 2011년 1, 2월달까지만 봐도 1월달, 2월달까지의 그 키타 자료에 보면은 74억 달러를 저희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전에는 우리의 모든 경제라든가 국제적인 관계가 미국 우전적이었지만은 지금은 중국을 따라서는 우리의 한국의 경제를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경에 2주 전에 북경에 갔는데요. 북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현대, 북경 현대는 정말 잘 들어왔다. 현대가 만약에 북경에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현대차가 지금처럼 미국에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경 현대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대단하고 SK는 북경 진출을 해가지고 상당히 실패를 했습니다. 현대는 북경에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SK가 출출한 것은 뭐겠습니까. SK는 전부 다 통신 산업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통신 산업은 개인 기업한테 안 줍니다. 전부 다 중국 기업이 그걸 가지고 통제를 하는 것이 그래서 SK가 아무리 우수한 우리의 핸드폰 기술을 가지고 갔는데 중국에서는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SK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정유산업 아닙니까. 정유산업인데 중국 정부에서는 절대 정유산업을 민간 기업한테 안 줍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시노펙이 여전히 석유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은 어떠한 선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른 거죠. 차이가 큰 거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미미했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북경현대의생과 SK가 중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교역량이 이렇게 변화가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거 정말 인적 규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지금 우리가 각 대학 중어중문학과에 중국인 선생님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에 있는 한국어과에 한국인 선생님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건비 차이입니다. 인건비. 만에 하나라도 중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2040 몇 년인가 40년도에 전정으로 중국을 미국을 추월해 가지고서 중국의 인건비가 한국을 추월하면은 아마 우리도 지금과 같이 한국어과에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중어중문학과에 중국어 선생님이 많을 수 이스드로 토크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고용해서 우리가 한국의 부를 창출해서 여전히 총 국가 총 생산량에서는 중국이 앞서겠지만 우리의 1인당 GDP는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가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항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시 제도 수업 시간에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된다. 땅덩어리를 보면 중국의 한반도 전체가 아마 40분의 1이고 남한으로 따지면 뭐 90분의 1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중국은 13억 통계가 잡힌 게 13억이지만 아마 15억은 될 겁니다. 왜냐면 아기 나도 등록을 안 하니까 등록하면 벌금을 내야 하잖아요. 요새는 이제 일가정 일자녀 정책도 지금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신이 생겼으니까 인구도 우리가 5천만 거기 13억 인구도 몇십 분의 1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중국인들은 우수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 가서 중국과의 대등한 경제 정치 교육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갈 건가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저희 선열들이 조상들이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해왔고 현재에 있는 많은 우리 대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전공을 개최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이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어떤 때는 자랑스럽고 또 어떤 때는 참 헐 일이 많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떤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2001년도만 봐도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은 중국을 갔습니다. 어떤 중문과에 모집 정원에 역량을 줄 정도로 모든 학생들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16,372명 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괄을 운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어. 어. 근데 16,372명 이 가서 2010년도에는 64,000명 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64,000. 지금 중국 전역에 64,000명이 있다고 얼마 전에 저도 중국 문화원 원장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과제가 있어서 근데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은 2001년도에 기껏 1,600명 했습니다. 2,600명이 중국이란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부모가 돈이 있고 아들이 하나다 뿐이니까 중국의 대학은 학생들을 100% 수용할 수 있는 대학시설이 없습니다. 어. 인프라 구축은 아직은 중국은 안 돼 있죠. 북경이나 상해 광주 심천 아니면 홍콩까지는 그러한 것이 잘 돼 있겠지만 그런 대도시를 떠난 중국은 아직도 상당히 우리나라 지방도시에 가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600명 정도였던 것이 2010년도에 5만 7천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유학생이 이제는 거의 대등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숫자가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우리가 6만 4천명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10배 인구가 10배니까 60만명이 온다고 하면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우리나라에 중국 학생이 60만명이 왔다. 이것은 한국의 정체성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60만명이 와서 만약에 60만명이 와서 30만명이 여학생이 와서 30만명이 여학생이 한국 남학생하고 결혼하면 이게 너무 큰 이제는 이제는 지금 너무 많이 와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중국은 백만명이 빠져나가도 흠이 안 흠적이 안 남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백만 학도 백만 학도 했는데 백만 학도가 줄었습니다. 백만 학도가 아니다고요. 중국은 지금 몇천만명이라고 하죠. 대학생이 근데 이런 거에서 이러한 도표가 계속 이러한 점진적으로 중국은 늘고 우리나라는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상당히 도표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 중국에 있는 대사관 중국에 있는 그 한국 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외사처라든가 국제처 학생처 이런 데서는 한국 학생이 줄어들다 있다는 거죠. 이 줄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이게 왜 주는가 주는가는 저도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이 변해야 학생들이 계속 증가 추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중국에 걸었던 기대 중국에 걸었던 기대 중국에 걸었던 기대 중국어만 배우면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있다. 중국어 하나면 모든 스펙이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이 그걸 갖추고 난 다음에 오는 그 현실이 썩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인력부라든가 중국 대사관 또 영사부 이쪽에서 저부러 유학생이 주는 이유를 좀 말해 둘라는 거예요. 유학생이 주는 이유. 그래서 기다려라. 네. 내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그때 말해 죽었다. 네. 그렇게 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 교류 현황에서 학생의 입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미미에게 시작했던 중국 유학생은 2010년도가 돼서 거의 6만 명에 육박했고 우리는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가 이제 중국에서 공부한 학생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공부한 학생을 한국 대학이 중국에서 공부한 학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도표는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 간에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녹화한 시간이 이제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국어 학습의 필요성 중국의 학습의 필요성 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국어는 잘해야 됩니다. 중국어는 잘해야 되고 중국어를 정말 모국어 화자처럼 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한 목표를 추구해서 우리가 중국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중국어를 배운 지가 40여 년이 지었지만 아직도 중국말 하라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유국어라고 유국어라고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강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대단한 피난한 노력이 없이는 중국어로 강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중국어를 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공부할 때는 중국어는 왕도가 없다. 매일같이 막걸리 한 주전자를 먹지 말고 물을 한 주전자 먹으라. 이게 저희 선생님들의 말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 막걸리 좋아합니다. 뭐 수업도 안 들어가고 술만 먹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때 우리 저희를 가르친 선생님이 당신들 매일같이 주전자로 물 한 주전자를 마시고 중국어 발음 연습을 하면 중국어를 나처럼 잘할 수 있다. 막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우리나라 말은 못하고 중국어라도 잘했던 이윤중 선생님이셨는데 하여튼 주전자로 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뭐 mp3라든가 무슨 아무런 기재재가 없었습니다. 뭐 책 하나 보고 그거 죽지살자 외워가지고 한 중국어입니다. 그게 효과가 있었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중국어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하여튼 중국어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어를 잘하기 위한 조건은 말만 잘해가지고서는 이 현 사회에는 이제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어는 잘해야 되는데 중국어를 잘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관한 중국에 대해서 아는 우리의 소양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소양과 중국어가 서로 정비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잘했냐. 그 당시에는 중국집에 있는 분이 중국어를 제일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중국어를 배우러 중국집에 가서 라우반 배웠으면 라우반 하고 짜장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우뚱 우뚱은 중국어도 아닌데 그냥 우뚱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짜장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배운 게 짜장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짜장면 해서 갖다 주면 중국어가 경제에 이르렀구나. 이런 자유를 하고 저희가 했습니다. 고량주도 까오량주 하고 까오량주 하고 그렇게 발음이 안 됩니다. 고량주 고량주 이렇게 해도 우리 중국어가 통한다. 이런 시절을 하면서 중국어를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은 이제 강국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국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국이 됐다는 말은 중국은 아직은 강국은 아니다. 는 말입니다. 뭐가 무엇이 안 돼서 안 되나 문화가 정신문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중국이 왜 이렇게 돈도 많고 경제도 잘 됐고 군사력도 강성한데 중국에서 나오는 책은 왜 베스트셀러가 없냐 하바드 교수의 정이라고 하는 저스티스는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영국에 있는 책은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불란서 사람이 쓴 무슨 베르베르나르 개미 같은 것도 엄청나게 팔리고 일본에 있는 하루키 소설도 수십만부 수백만부가 팔렸는데 중국 소설을 번역하면 천부도 팔리지 않냐 이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것은 지트 국가에 걸맞는 중국의 문화가 중국의 문명이 고전 문명이 중국의 고전 문화 대단합니다. 사서삼경 그 다음에 한국의 성리학 중국거죠. 양맹학 중국거죠. 우리 이것도 조선시대 말하는 북학 중국거죠. 모든 것을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발달된 문명세계를 3000년을 이끌어왔는데 현재에 와서는 중국이 왜 저렇게 이 문화나 출판이나 기타 사상가들 이런 것은 왜 안 되는가 잘 생각해보면 공산세계에 사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상 한국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한국은 어쨌든 사상을 마음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어쨌든 잘 극복할 수 있는 면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세계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중국의 역량력이 확대되고 중국이 위상이 변화가 됐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바마가 후진타워한테 하는 걸 본다든가 아니면 따이빙구어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방자하게 하고 가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말도 없이 내려와 가지고 연평도 폭격사건 안 돼.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만나야 될 상황 밖에 안 되고 이러한 것을 단편적으로 보면 중국의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부상에서는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중국하고 숙여 맺을 때 준 경제 원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불과 몇십억 달러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1억 달러도 대단한 돈이었죠. 1992년도에 그지만 아까 봤듯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나라 외환 보육에 우리가 3천억 달러인데 중국이 사주면 십 몇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92년 19년 만에 일어난 중국의 경제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나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두 나라는 교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 유학생 수는 우리는 줄고 그쪽은 늘고 그런 면에서 양국 간의 교류가 주로 양적인 성장을 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을 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중국 역사 중국 철학 중국 문학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 정부한테 한국은 중국 전문가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어를 왜 열심히 해야 되나 열심히 해서 중국어 못지않게 중국 사위 전반에 관련되는 중국은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수입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관광 가기 위해서 중국어를 배운다. 좋습니다. 관광 가서 중국어 한 2, 3개월 배워가지고 관광 가서 중국어 한두 마디 해가지고 물건 좀 이거 얼마냐 물어보니까 아, 알아들었다. 좋겠죠. 까오신거지 뭐 그 정도만 되면 그렇지만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중국이 이렇게 부상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중국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중국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도 있는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중국어 학습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하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은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의 문화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차라리 우리가 중국말을 못하면 중국 사람과 대화에서 문화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가 몇 마디 하는 중국이 중국말이 중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말도 있다는 거죠. 또 중국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분노를 안 합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할 때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제가 중국을 가면은 모든 말이 알아듣기 때문에 불안하고 가슴이 둥둥둥둥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차평이고 이게 누가 쌈 붓고 뭐하고 누가 온다 쫓겨온다 멋진다 그러면 이게 차가 연착이 됐다 못 안 오니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누가 뭐라 기차가 오겠지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말들이 문화 갈등에 정확하게 구사를 하고 한국의 문화면 한국의 문화 중국의 문화면 중국의 문화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의학 용어가 우리나라 용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중국은 중국학이라고 우리는 한의학인데 우리 한의학이 어쨌든 개통적으로 공부를 해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다든가 그런 학술력으로 됐을 때 중국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결국 한의학에 있어서도 중국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호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한복 한복도 이것을 만약에 중국사람이 한복 저거 우리나라 옷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아 그거 우리 거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아 연변지역에서 있는 우리 동포가 입는 옷이 한복 아니냐 그게 우리 거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우리나라 어느 학자가 한자도 우리나라 거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한자는 눈 네 개 달리는 창일이 만든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화지만. 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려운 겁니다. 눈을 네 개 가진 창일이라는 사람이 만든 한자를 눈을 두 개 가진 우리가 그것을 운용하려니까 어렵죠. 네. 네. 만약에 우리가 눈이 여섯 개 달렸으면 한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네 개 분이 안 달렸다. 창일은 사진 보세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고서 만든 한자니까 한자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잘 문화적으로 중국어를 가지고 잘 이해를 하고. 특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는데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이 많다 한 다음에는 차라리 한국말을 안 쓴다고 그래요. 왜 중국말 해라. 그리고 통역을 씁니까. 갈등 요소가 해소됐다. 제가 청도 유해 이헨타이를 한 번 갔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 사람이 중국말 쓰면 안 되냐 했더니 싸운다는 거야 서로. 한국말 중국말 가지고 뭐 하면서. 그래서 통역을 두고서 지지사항은 말하면 중국어로 통역을 해 주고 또 그 노동자들이 중국말 하면 한국어로 통역을 하고 그랬더니 많은 갈등 요소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 잘하는 사람을 좀 쓰시지 그랬습니까. 아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누가 했을라고 합니까. 이렇다는 거야. 왜 뭐냐. 인건비라는 겁니다. 인건비는 중국은 2천원 3천원이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중국 돈 2천원 3천원 5천원 준다고 해도 5천원 해봤자 75만원인데. 5천원 받고 75만원 갖고 중국 가서 뭐하고 살겠습니다. 1년 벌어서 75만원 750만원 벌어갖고 생활비하고 300만원 들고 비핵값 빼고 뭐. 다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중국에서 최저 인건비가 정해졌습니다. 지금 1,020원인가 1,030원인데 그게 북경 다르고 상해 다르고 천진 다르고 각 성에 각 도시의 경제 능력에 따라서 최저 인건비가 다 달리 적게 되는데 다 1,000원 내입니다. 1,000원 이상은 줄 아는 겁니다. 옛날에 300원 400원 500원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00원 이상 줄 아는데 2,200원 정도부터 취업 박람회가 시작이 됩니다. 2,200원. 2,200원이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국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질적으로 좀 더 변화시키고 또 상호 신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국 언어와 또 중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중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영화에서부터 몇 천년 전에 중국의 시경상서까지도 우리가 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는 문화입니다. 요새 장국영화라든가 아니면 요새 전쟁 그다음에 중국 영화 많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서 우리가 중국도 이해하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정말로 무엇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다음에 생활 신조 그다음에 남녀의 어떤 인식 그다음에 사유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국말을 배우면서 보다가 더 많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 배운 중국어와 한국에서 배운 중국어가 이게 어떤 게 좋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무엇이 좋다고 참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만 중국어 배우면 한국 문화를 모릅니다. 중국 문화를 잘 알고 한국에서만 배우면 중국 문화도 잘 모르고 한국 문화를 잘 알고 막 이러한 단편적으로 이렇게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하든 간에 양국의 문화를 정확하게 인식해 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교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국어 교제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가끔은 얘기를 합니다. 왜 중국말을 배우면서 자금성만 이야기를 하냐 이겁니다. 중국말을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경북궁 안에 있는 경회루도 설명을 해 줘야 되고 석구람도 설명을 해 주고 이제는 우리가 중국 사람한테 한국에 많은 문화유산을 설명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큰 고객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의 맛있는 음식은 이렇게 해서 맛있다. 우리나라의 이런 온돌문화는 이래서 우수하다. 우리나라의 경회루는 중국 사람한테 정말로 설명을 해 줘야 될 가장 우리나라의 우수한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회루 안 가보셨으면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경회루 올라가 보면 천지인부터 시작해서 24절기 36개 그다음에 육갑이 그 바닥면에 다 돼 있습니다. 기둥수도 이무적으로 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그런 건물을 못 봤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그렇게 큰 자금성 뭐 근정전 뭐 대명 뭐라고 써진 이런 큰 걸로는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북구 안에 있는 그 물 가운데 있는 경회루에 기둥도 사각기둥이 있고 원기둥이 있고 기둥이 64개인가 돼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하는 만인의 우수머리 왕이 앉는 자리는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건과 군 태극을 합친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하나 낮은 자리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만의 태극인 것 같아요. 아니면 건군이고. 그리고 나서 팔괴가 있고 팔괴 건이 감군하는 뭐 팔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4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10간 12지가 있고 그 다음에 36방이 있고 그리고 64. 우리가 7천갑자 동방사역이라고 하는데 8864. 64. 64가 있습니다. 갑자가. 그것을 다 해놓고서 의미를 다 설명을 하는가 그 건물 바닥에 결국 중국인들이 말하는 우주관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도전은 그것을 설계를 했을까 그것을 만든 것은 중국의 주나라 시대의 주례입니다. 주례. 주례 그런 걸 중국인들은 선언하는데 자기네도 그것을 주례를 보고 건축을 짓고 우리나라도 건축을 지었기 때문에 경북궁이 훨씬 자금성보다 먼저 졌습니다. 중국 사람들 와서 아 이거 자금성 보고서 조그만하게 축소해놨구나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그러면 여보시오. 우리가 당신네 자금성보다 몇십 년을 앞서서 건축을 한 겁니다. 단지 우리가 참고한 것은 당신네 주례를 보고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양식이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중국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아서 그것을 중국어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중국말을 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능숙한 중국어 구사 또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우리가 중국 전문과 중국어 동 중국어 동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의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중국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잡지나 신문, 보도를 보아서 자기 나름대로 중국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정치, 경제, 사상, 역사 등의 균형 학습이 필요하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공계 법학 그다음에 경상계 학생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공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어를 구사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이버대학에는 중국어문학과만이 아니라 각종 각양의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과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하면 이러한 그 현재 사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멀티적인 사람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강의실도 전부 다 멀티 강의실로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강의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멀티 강의실 이런 데서 강의를 하면서 어 사람이 언어를 바탕으로 한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신문 잡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오는 그 야후인가 아니면 바이뚜나 뭐 무슨 데서 보면 뭐 엄청난 신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주에서 보고 한국 한국에 대한 보도를 중국어판 누르면 중국어로 번역이 돼 있고 이런 것들 각종 이런 것들을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과 관련된 글을 통한 중국어를 습득해 가면 비단 중국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상식이 증가가 되고 중국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면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어 학습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기초는 잘해야겠죠. 탄탄한 발음 성조 그다음에 자음과 모음을 열심히 익힌 다음에는 여기 김재원 선생님 중국어 굉장히 잘하시고 김남일 선생님도 중국어의 대가시고 하여튼 저희는 중국어를 저렇게 두 분 선생님처럼 저는 잘하지는 못합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또 제 학생은 잘하는 학생을 배출할 수는 있습니다. 축구감독이 박지성보다 공을 잘 차서 감독을 하겠습니까? 교수라 이런 것은 어떤 감독이라든가 어떤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항시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우리가 말할 때 청출어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몇 년 후에는 분명히 저보다 훨씬 중국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더 이해할 수 있는 잘 습득하고 잘 이해하시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이런 지표상으로 봤을 때 불리한 것을 극복을 하고 한중 관계에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세한 점을 견제해 왔던 것을 그래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초국가적인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초국가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적으로 라든가 철학적으로 우리는 초국가 개념이다 그 다음에 국가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지역이 우선이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그게 사실 보통 성자가 아니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초국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초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 자식을 중국사람 말 중에 그러면 남 부모를 내 부모처럼 성기고 남 자식을 내 자식처럼 어엿비 여겨라 이런 말이 맹자에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그런 것을 참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제 어떤 절대적인 목표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 모든 애의 범죄은 곡관에서 나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배고픈데 어떻게 애의 범죄를 질서를 지키겠습니까 서양 사람들 질서 잘 지킵니다 왜 잘 지키겠습니까 질서를 써서 앉아도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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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서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어느 한 서양의 어느 한 단편 일본의 어느 한 단편을 보고서 아 저 사람들은 저러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이것은 사실은 그 나라의 사회 전반적인 이러한 문화라든가 정치 제도라든가 어떤 제도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좋은 점만 갖다 놓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마치 좀 좀 덜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우리가 2만불에 맞는 사람 1만 5천불에 맞는 나라와 대비해서 우리는 그래도 문화 문화라든가 질서가 앞서가는 것이고 우리가 만드는 영화가 그 16mm 영화지만 그 누구죠 그 사람 이번에 칸노 영화자에서 또 김기덕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나가서 촬영도 하고 배우도 하고 찍고 그래서 자기가 상을 받고 이러한 저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에 몰두해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한민족의 은근 금기 또 집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나라가 그렇게 중국어를 배워가지고서 배우기 때문에 중국의 무슨 뭐다 저는 그런 건 안 씁니다 중국을 많이 이해하고 싶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중국과 한국이 보다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 중국어 공부가 됐으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이 뒤의 것은 중국어에 있어서의 어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가 이건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기 보면 리샹 베이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이 징자를 우물을 떠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우물이 아니죠 우물이 아니라 중국에서 옛날에 정정제가 시행이 됐을 때 이게 지역입니다 땅 그래서 여섯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군데의 땅을 짓고 가운데권 주인한테 주는 그 징 정전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밧전자 이렇게 해서 그때 이것을 이것을 떠난다 징된 라는 것이 우물을 떠난다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것은 중국의 역사제도에서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으면 훨씬 더 좋고 중국에서도 하오더 하올라 하올라 했을 때 혼란이 올 수 있다 이거죠 하올라에는 해도 되도 되지만 안 해도 된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그럴 때 중국선생님 하올라 했을 때 나 시간 없다 하올라 하면 안 가야 돼요 그런데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올러는 오지 말라는 말도 있고 올라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하오 너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석에서도 런허창 량저덩 이런 말을 했을 때 런허창 같은 경우를 사랑과 공장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노토샹자 낙타 노사가 쓴 낙타상자에 보면은 인력과 회사 이름이 런허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과 이런 것 그리고 또 백척간도라든가 하는 것과 백척간도 이거 진일보 우리하고 중국말은 전혀 다른 백척간도 위험한 거지만 중국은 더 발전하는 관계로 간다든가 결초보는 제가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재밌는 거 맞죠 시아오 미끄러지세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땅이 미끄러지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국어를 봤을 때 뭐 재밌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고전에서 보면 이게 지지저스 지지저스 왜 지저롱 이렇게 이러한 말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와서 현대에 쓰여지고 있는가 사실은 뭐 이게 남녀평등에 벗어나는 말이죠 이런 말은 안 되죠 이런 말 쓰면 안 돼 이제 하여튼 남녀가 다 왜 지지저스 이런 형식으로 되어 가는 거지만 막 이러한 말들이라든가 막 우리가 중국에서 어떤 회화가 회화가 이렇게 된 다음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말을 하든가 대화를 할 때 사자라든가 아니면 식귀 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그 상대방은 중국인은 굉장히 아 저 사람은 문화가 있다 그 다음부터 만났을 때는 상당히 존중을 준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말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말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문학 작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회 제도와 같이 배우면은 중국어가 아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상이 제가 중국이 부상이 된 다음에 우리가 중국어를 왜 배워야 되고 배웠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중국어를 좀 더 이렇게 인원이 배우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가해서 앞으로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을 가려면은 GR이라든가 토플 토익 무슨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를 해서 미국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우리가 갈 때 HSK 하나뿐이 없습니다 중국도 중국 문화 전반에서 테스트하는 하나의 시험 제도가 이제 만들어져야 될 거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우주산업 우주산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분야를 중국어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국 청와대 공과대에 가서 그런 공부도 하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미국만 가려고 하지 말고 미국에 가는 그런 인재들이 이제는 중국도 가야 되는 시대가 만약에 온다면 중국이 이제 문화적으로 또 지토크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마냥 중국을 거대한 나라로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우리 옆에 있는 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상부장수 상부상조 하면서 우리나라가 발달되고 좀 더 나은 삶을 구강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나라와 관계가 되고 거기에 중국어가 교량 역할을 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두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